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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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5년만에 곰단산 왔는데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5년만에 5년만에 4 아 정말 이런 하람시 곰단산 입니다 저기 앞에 부린데가 태촌 이고 여쭈곤 복수 복수 5 천호동 뭐 다 웁니다 하람시 나는 평단장 김치 손을 5년만에 곰단산에 왔습니다 멋진 형님하고 김형칠 멋진 형 먹었습니다 김기다 교 형님을 너무 사랑해 형님하고 정상까지 왔다 이제 내려오십니다 두릅나무 있어 두릅나무 두릅나무 두릅 이거 업나무 인거야 뭐 업나무 제대로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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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이것도 먹던데 형님 세순나왔을 때 우와 두릅나무 엄청 많네 그래도 맨발로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좀 필요가 풀리네요 다음에 형님도 맨발로 오세요 어 진달래 피고 개나리 지고 옛날에 시골에 토끼도 많이 잡았는데 으 으 으 으